2024년 3월 30일 어제 MBN에서 하늘강암길에서 마이진씨가 나원의 갈무리를 불렀습니다 내 강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노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칼물이 마이침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맘을 잡지 못하잖아 이런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내가 정말 싫어 다시는 생각만 원하지 오늘도 사랑할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